갑자기 저쪽에서 촤악 음악이 울려퍼지면서 사람들이 홍해 갈라지듯이 촤악 갈라지는데 와 빛이 쫙 나는데 사랑의 비너스입니다. 와 비너스가 나타나는데 이 푸른색 드레스를 입고 런웨이인 줄 딱 하고 여기서 이리로 걷는 거야. 쫘악 걸어 들어오는데 와 들어왔다 이거 딱 하고 여기서 도는데 여러분들 보기 많이 불편하시죠? 하하하하하하하 이렇게 전문가가 나오셨으니까 괜찮으시다면 혹시 이현희 씨 그 저널의 현장을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? 제가 알았다면 해초 드레스를 입고 오는 건데 그래 잠깐만요 조금만요 네 그 현장 네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와 저기 아마도 앞 프로젝트가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까 저희 모델들도 좀 그런 뒷싸움이 있긴 해요 있겠다 진짜 저희들끼리도 이제 머리빨이란 게 있거든요 또 해연빨이 머리빨 이렇게 튕겨주면서 보고 이렇게 딱 등장할 때부터 이렇게 자 나를 봐라 봐라?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제 나를 본 다음에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날 다 본 다음에 이제 걸어가는데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이제 앞에서 강풍기를 튼 듯이 머리가 찰랑찰랑 오오오 찰랑찰랑 오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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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 멋있다 와 오오오오 이렇게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네 와 너무 멋있다 여기서 여기까지 걸었을 뿐이네. 호스가. 그냥 이제 아프로디테가 탁 나온 거예요. 여기 있던 하객들이 이쪽으로 다 와. 테티스 불쌍하다, 근데. 그러게. 내 잔치인데. 내 잔치인데. 테티스가 착하니까. 오히려 아프로디테를 보면서 너무 아름다우셔, 이런 스타일이야. 하객들이 다 왔어. 와가지고 와서 와, 아프로디테. 이 중에 한 분만 제가. 표정 한 번 잡아보겠습니다. 한 분만. 한 남성분이신데요. 넋을 잃었어 이미. 눈이 풀렸어. 어떻게. 저걸 보면서. 침을 흘리고. 침. 와, 너무 아름답다는 거죠. 그래갖고 이제 여기는. 아프로디테가 착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는데. 갑자기 저쪽에서. 사랑의 송가가 탁 들려. 창가가. 촥. 사람들이 뭐야 촥 봤는데. 헤랍. 아이고. 헤라가 나타났는데. 와, 헤라가. 상상하지도 못하게. 무지개 쇼를 두르고 왔어요. 무지개. 무지개. 샤악. 아, 아름답습니다. 하늘에 무지개를 잘라다 쇼를 만들었는데. 이 별을 하나하나. 어머. 따다 여기 박은 거죠. 엄청납니다. 그리고 피부에서 빛이 나. 내가 생각보다 은하수를 퍼다가. 미스를 뿌려. 어머모모모노노노 Ort. 아니, 헤라도 작정하고 왔네. 어머어머모. 부터라는 거죠. 어머어머모. 이렇게 손을 들면 서 오는데. 어머모모어머모. 너무 엘레강스가 realized. 그러니까 여기 있던 사람들이 다 일로 간 거예요. 헤 sten. 난리나. 이분 표정 한번 볼건지. 헤라를 보니까 품격과 우아함에. 아,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. 아, 가정의 여신이죠. 하늘의 왕입니다. 헤라, 막 눈물을 흘리고 있죠. 그때.